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앤절라 덕후어스가 지은 그릿입니다. 부재는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실패, 역경, 슬럼프를 이겨낸 사람들만이 가진 성공의 비밀입니다. 그릿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너무나 읽고 싶었고요. 산혼지는 꽤 됐는데 이제서야 제가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저는 그릿이 단지 끈기만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 외에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유익했고요. 그러면 바로 한번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었고요. 1부는 그릿이란 무엇인가? 2부는 포기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 안에서 그릿을 기르는 법. 제 3부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아이들이 그릿을 키우는 법. 이렇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번에 볼 것은 1부를 위주로 볼 건데요. 1부에서 태도, 성공한 사람들이 특별한 공통점, 재능보다 두 배 더 중요한 노력,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 당신의 최상위 목표는 무엇인가, 당찬 포부에 숨겨진 문제점, 그리고 그릿을 기르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그릿을 기르는 4가지 방법이 이 2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부의 내용도 상당히 좋은데 2부에서는 제 7장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가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IQ나 재능이 뛰어나지 않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릿을 어떻게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을 성공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잘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평범하지만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성공을 위한 필수 정보인 그릿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도, 성공한 사람들이 특별한 공통점 그 무렵 도전에 임하는 불굴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마이크 메슈만이 아니었다. 저자도 성공한 사람들과 면담을 했는데요. 면담에서 드러난 성공한 사람들이 특성 중에는 해당 분야에 한정된 것도 있었다. 분야별 특성과 함께 공통적인 특성도 드러났는데 내 관심사는 그 공통 특성들이었다. 분야에 상관없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운도 좋았고 재능도 있었다. 그 이야기는 전에도 들어와서 의아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실패한 뒤에도 계속 시도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도 쉽지 않은 특성인 듯 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잘 해내지만 잘 안 풀릴 때는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면담에서 거론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했다. 그녀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때도 본인이 가장 가혹한 비평가였죠. 큰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끈기가 남달랐다. 그들 대부분이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큰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이 늘 부족해 보였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였다. 그럼에도 불만을 가지는 자신에게 정말로 만족을 느꼈다. 그들 각자가 비할 바 없이 흥미롭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목표의 달성만큼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꼈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 중에서 일부는 지루하고 좌절감을 안기고 심지어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들은 추호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열정은 오래 지속됐다. 요컨대 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 그릿은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끈기뿐만이 아니라 열정도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리체는 말했다. 대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만을 즐긴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리체는 말했다. 그 편이 나은 점도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성된 탁월한 기량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일상성보다는 신비함을 선호한다. 우리의 허영신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리체가 말했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선천적 재능으로 신화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경쟁에서 면제받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탁월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리체가 내린 결론도 댄 챔플리스와 똑같았다. 사고를 한 방향으로 모아 모든 것을 소재로 활용하며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부단히 관찰하여 어디에서나 본보기와 자극을 찾아내고 지칠 줄 모르고 자신의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리체는 재능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 그는 누구보다도 장인을 본보기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소질과 타고난 재능에 대해 말하지 말라. 타고난 재능이 거의 없어도 위인이 된 이들을 열어둘 수 있다. 그들은 타고난 솜씨를 배워서 천재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유능한 장인답게 작은 부분을 제대로 만드는 법부터 진지하게 배운 다음 전체를 구성하는 일에 조심스럽게 도전했다. 그들은 눈부신 전체에 감탄하기보다 작고 부수적인 것들을 잘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 즉 우리는 결과만 보고 천재임을 감탄하는데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그만 조그만 부분을 완성을 해서 전체 큰 부분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재능과 노력, 기술, 성취가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론은 설명이다. 이론은 무수히 맞는 사실과 관찰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 가장 기본적인 용어로 설명해준다. 이론은 필연적으로 불안전하다. 지나치게 단순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단순화를 통해 이해를 돕는다. 그래서 저자가 지도교수한테 너는 이론이 없다고 따끔한 충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고민을 해서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가까운 동료들과 함께 성취 이론에 대해 10년 넘게 고민한 끝에 마침내 재능에서 성취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단순한 등식 두 개를 완성했다. 그 등식은 다음과 같다.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 여기서 재능은 노력을 기울일 때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를 말한다. 성취는 습득한 기술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물이다. 물론 훌륭한 코치나 스승을 만나는 등의 기회 또한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개인적 요인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이론에서는 이런 외적 변인을 다루지 않으며 행운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내 이론에서는 동일한 환경에 놓인 개인들을 고려할 때 각자의 성취는 오직 재능과 노력 두 가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물론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인 재능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노력은 위의 등식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인수로 고려된다. 노력을 통해 기술이 생긴다. 동시에 노력은 기술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준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즉, 재능이 뛰어난 천재는 기술을 빨리 습득하거나 아니면 높은 기술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높은 성취를 위해서는 그 생성된 기술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 큰 성취를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워렌 맥킨지 1만 개 이상의 작품을 만드는 장인. 워렌 맥킨지는 유명한 도예가라고 하는데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젊은 시절에는 도예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텍스타일 디자인도 하고 보석세공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리네상스인처럼 만능이 돼보려고 한 거죠. 하지만 곧 한 영역에서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쪽이 여러 영역에서 아마추어로 머무르는 것보다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손묘와 회화, 실크스크린 작업도 그만두고 텍스타일 디자인도 접고 도예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관심있는 영역은 도예라고 생각했거든요. 맥킨지는 90세를 넘긴 지금도 매일 물레를 돌린다. 이런 노력을 통해 그는 기술을 향상시켜왔다. 처음 1만 개의 작품을 만들 때까지는 힘들었는데 그 뒤부터는 조금씩 수월해졌어요. 그가 이어서 말했다. 작업이 수월해지고 맥킨지의 기술이 향상되면서 하루에 만들어내는 작품의 수가 늘어났다. 즉 재능 곱하기 노력이 기술이 된 거고요. 동시에 그가 세상에 내놓는 훌륭한 작품의 수도 증가했다. 즉 이 생성된 기술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맥킨지는 노력을 통해 최대한 흥미롭고 사람들이 집에 어울릴만한 작품을 점점 더 잘 만들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부은 노력 덕분에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 즉 천재가 다다를 수 있는 한계점은 재능 곱하기 노력에 의해서 이 뛰어난 기술을 가질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술만 가지는 게 끝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기술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 작품을 많이 만들어야 뛰어난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그릿의 전형들과 마찬가지로 제프리 게틀리먼에게 열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한다면 소위 열정이 폭죽과 같다는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 폭죽은 순식간에 찬란한 불꽃이 사라지고 쉬익 소리와 몇 줄기 연기, 화려했던 기억만 남된다. 반면에 게틀먼의 여정은 나침반과 같은 열정을 보여준다. 나침반은 만들고 방향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제대로 맞춰지면 길고 구불구불한 길에서 원하는 곳으로 끝까지 길을 안내해준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릿의 셋은 끈기뿐만이 아니라 열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끈기는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열정은 보통 우리가 강도만을 강조하는데 목표를 바꾸지 않고 오래 하는 지속성이 열정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최상위 목표는 무엇인가? 시애틀 미식축구팀 시호크스의 코치인 피트 캐럴은 이렇게 묻는다. 당신에게는 인생 철학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글쎄요 제가 여러가지 추진하고 있어서 목표도 많고 계획한 일도 아주 많은데요. 어느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이것을 원한다고 확신을 갖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캐럴이 질문한 목표의 수준을 이해한다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그는 오늘 또는 올해 특별히 처리하고 싶은 일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당신이 인생에서 이루려는 일을 묻는다. 그리스 요소 중에서 열정에 관해 질문한 것이다. 캐럴의 철학은 무슨 일이든 현재의 수준을 뛰어넘어라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명확하게 서술된 철학은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침과 범위를 제공합니다. 캐럴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한가지 방법은 목표를 위계화하는 것이다. 위계화된 목표의 맹 아래에는 가장 구체적인 목표가 온다. 내 건데 오늘 오전 8시까지는 집을 나서겠다. 동업자의 전화에 응답하겠다. 어제 작성하던 이메일을 마저 끝내겠다. 등과 같은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 이런 하위 수준의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하위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또 다른 목표를 얻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서 위로 갈수록 더욱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중요한 목표가 된다. 상위 목표일수록 그 자체가 목적이고 하위 목표일수록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이 도표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위의 도표에는 세 가지 수준의 목표만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편의상 단순한 것이다. 최하위 목표와 최상위 목표 사이에는 여러 수준의 중간 목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8시 전에 집을 나서기는 하위 목표다. 이 목표는 오로지 정시 출근이라는 중간 목표 때문에 중요하다. 왜 정시에 출근하려고 신경을 쓰는가? 시간을 잘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왜 시간을 엄수하려고 하는가? 시간 엄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왜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왜냐 하면 이라는 답변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목표의 위계에서 최상위 목표에 이르게 된다. 최상위 목표는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목적이다. 일부 심리학자는 최상위 목표를 궁극적 관심이라고 부른다. 나는 최상위 목표를 모든 하위 목표의 방향과 의미를 제공하는 나침반으로 생각한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투수 톰 씨버를 생각해보자. 나는 공을 던질 때 행복해요. 야구에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정한 일입니다. 공을 잘 던질 때 행복하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말하는 열정은 단순히 관심 있는 일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동일한 최상위 목표에 변함없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관심을 둔다는 의미다. 변덕스럽지도 않다. 열정은 날마다 잠들 때까지 생각했던 질문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역걸음 치거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발작이라도 더 나아가기를 열망한다. 극단적일 경우 그런 집중력이 집착으로 불리기도 한다. 열정이 있다면 모든 행동의 의의를 궁극적 관심 즉 인생철학에 부합시키는 데서 찾게 된다. 열정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만든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그릿은 최상위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릿을 발휘하려면 최상위 목표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찬 포부에 숨겨진 문제점. 그릿은 아주 오랫동안 동일한 상위 목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피트 게럴이 인생철학이라고 부르는 최상위 목표는 대단히 흥미롭고 중요해서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의 많은 활동을 구조해야 해준다. 투지가 강한 사람의 중간 목표와 하위 목표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최상위 목표와 관련이 있다. 반면에 투지의 부족은 일관성이 부족한 목표 구조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투지 부족이 드러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내가 만났던 어떤 젊은이들은 의사가 되겠다거나 NBA에서 뛰는 농구 선수가 되겠다는 등의 꿈을 분명히 밝히면서 얼마나 근사할지 생생히 그려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수준 또는 하위 수준 목표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목표 체계에는 상위 목표는 있지만 이를 지지해줄 중간이나 하위 수준의 목표들이 없었다. 내 친한 친구이자 동료 심리학자인 가브리엘 웨팅게는 이를 긍정적 환상이라고 부른다. 웨팅게는 자신의 연구에서 낙관전 미래만을 떠올리고 그것을 달성할 방법 즉 중도에 마주칠 장애물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라고 주장한다. 단기적으로는 의사가 되겠다는 포부로 희망에 부풀지만 장기적으로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실망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이다. 더 흔한 경우는 중간 수준의 목표만 여럿이 있고 이를 통합해줄 상위 수준의 목표가 없는 것이다. 즉 이렇게 중간 수준의 목표만 계속 있는 거죠. 또는 상충하는 몇 개의 목표 체계를 갖고 있지만 이들 간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즉 상위 목표를 가진 너무나 많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의 상충은 어느 정도 인간이란 존재의 불가피한 특징이다. 예를 들어 나는 직업인으로서의 목표 체계와 함께 어머니로서의 목표 체계도 갖고 있다. 일하는 부모라면 모두 알겠지만 두 가지 궁극적 관심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언제나 시간과 에너지 관심이 부족한 것만 같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깨어있는 매 순간 하나의 상위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은 투지가 아주 강한 사람에게도 바랄 수 없는 극단적인 이상일 뿐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다수의 중간 목표와 하위 수준의 실천 목표들을 줄여나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작업상 상위 목표는 여럿이 아닌 하나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목표 체계가 단계별로 정리되고 통합되어 있을수록 좋다. 워렌 버핏은 전용기 조종사에게 간단히 3단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3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첫째, 직업상 목표를 25개 쓴다. 둘째, 자신을 성찰해가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5개의 동그라미를 친다. 반드시 5개만 골라야 한다. 셋째,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20개의 목표를 찬찬히 살핀다. 그 20개는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일이다. 당신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더 중요한 목표에서 시선을 아삭할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서 누가 25개나 되는 직업상 목표를 갖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시 내가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를 종이에 써보았다. 32번째 줄에 이르렀을 때 이 방법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흥미롭게도 바로 떠오르는 목표 대부분이 중간 수준 목표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단 하나가 아닌 몇 가지 목표를 써보라고 하면 중간 수준의 목표를 쓴다. 버핏의 조언에 따라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목표 몇 개에만 동그라미를 치고 나머지는 무슨 수를 쓰든 피해야 할 일의 범주로 강등시키려고 노력했다. 워렌 버핏은 틀림없이 우선순위 정하기의 핵심은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데 있다고 말해줄 것이다.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일을 정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일부터 결정해야 할 때가 많다. 그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방면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저도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하는 데는 되게 나쁜 영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상위 목표를 하나를 정하고 그 중간 단위 목표를 여러 가지 하면서 최상위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다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결국에는 살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목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핏의 우선순위 정하기 3단계에서 한 단계를 추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목표들이 공동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라고 자신에게 묻는 단계다. 그 목표들이 같은 목표 체계의 일부일수록 그리하여 동일한 궁극적 관심을 지향할수록 열정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 때로는 경로 변경도 필요하다. 위계화한 자신의 목표를 보면 그릿은 그 속의 모든 하위 목표 하나하나를 어떻게든 끈없이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실 이 순간 매우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모든 하위 목표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심지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오래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목표를 완수해 보겠다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헛된 노력을 하지는 않길 바란다. 끈질기게 상위 목표를 추구하려면 목표 체계 내의 하위 목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현실을 잘 보여준다. 자신의 상위 목표가 무엇인지 알만큼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고민도 거친 후에 상위 목표는 잉크로 쓰더라도 하위 목표는 연필로 써야 한다. 그래서 때에 따라 수정하거나 혹은 전부 지우고 새로운 하위 목표를 대신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들거나 노력이 헛되게 될 것 같은 목표는 빠르게 포기를 하고 다른 시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인과 일반인을 확실히 구분 지어주는 네 가지 지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콕스는 이 지표들을 묶어 지속적 동기부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중에서 두 지표는 그리척도의 열정 항목으로 쉽게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살과 대조되는 멀리 목표를 두고 일하고 이후의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확고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정도. 2. 단순한 변덕으로 과제를 포기하지 않음. 새로움 때문에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며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성향. 즉 열정이라는 것은 한 가지 목표를 아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지표는 그리척도의 끈기 항목으로 쉽게 바꿨을 수 있다. 3. 의지력과 인내심의 정도. 한 번 결정한 사항을 조용히 밀고 나가는 결단력. 4. 장애물 앞에서 과업을 포기하지 않는 성향. 끈기, 집요함, 완강함. 콕스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며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지능이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속하면서 끈기가 유달리 강한 이들이 지능이 최상위권이면서 끈기가 다소 부족한 이들보다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릿을 기르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그릿이 발달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발달하는가. 나는 거의 매일 자신도 좀 더 그릿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메일과 편지를 받는다. 그들은 어떤 것도 실력이 늘 때까지 진득이 붙들고 있지 못한다고 한탄한다. 그리고 자기 재능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 목표의 수립을 간절히 원하고 그 목표를 열정과 끈기를 갖고 추구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의 자기 위치를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원하는 만큼 그릿이 없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라. 사람들은 이런 뻔한 해답을 내놓을 것이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겠죠. 이런 대답도 나올 것이다. 나는 뭐든 잘 잊어버려요. 또는 이럴 것이다. 이를 진득이 못하는 성격이에요. 나는 이런 대답이 전부 틀렸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포기할 때는 이유가 있다. 사실 각양각색의 이유로 포기한다. 당신이 하던 일을 포기하기 직전에 아래의 네 가지 생각 중 어느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지루해. 노력할 가치가 없어. 이것은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나는 못하겠으니 포기하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은 아니다. 이 장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처럼 그릿의 전형적인 사람들도 목표들을 포기한다. 하지만 문제의 목표가 상위 수준의 것일수록 그들은 더욱 고집스럽게 끝을 보려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릿의 전형들은 나침판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자기 행동의 지침이 되는 단 하나의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 만큼은 위에 열거된 발언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다. 그릿의 발달 과정에 대해 내가 알게 된 내용들은 탁월한 열정과 끈기의 완벽한 본보기인 사람들과의 면담에서 온 것들이 많다. 성숙한 그릿의 전형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네 가지 심리적 자산이 드러났다. 첫째는 관심이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조사했던 그릿의 전형들도 모두 자신의 일 중에서 재미가 덜한 측면도 있었고 전혀 즐겁지 않은 자빌이지만 참고 하는 일이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기 일에 푹 빠져 있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계속 일의 매력을 느끼고 아이 같은 호기심을 내비치는 그들은 나는 내일을 사랑해 라고 온몸으로 외친다. 둘째는 연습이다. 이는 어제보다 잘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킨 다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기술을 연습하고 숙달시켜야 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주 몇 개월 몇 년 동안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해야 한다. 그릿은 현재의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관심이 무엇이든 이미 얼마나 탁월한 수준에 이르렀든 상관없이 그릿의 전형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셋째는 목적이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한다. 목적이 없는 관심을 평생 유지하기란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동시에 타인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소수는 목적의식을 일찌감치 깨닫지만 다수는 어떤 일에 관심이 생기고 수년 동안 절제하며 연습한 뒤에야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동기를 강하게 느낀다. 그러나 그릿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합니다. 즉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목적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희망이다. 희망은 위기에 대처하게 해주는 끈기를 말한다. 이 책에서는 관심, 연습, 목적, 다음에 희망이 논의되지만 희망이 그릿의 마지막 단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희망은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의심이 들 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맨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유지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시점에서 크게 작게 허물어진다.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투지를 잃지만 일어난다면 투지는 커진다. 나같은 심리학자의 찬견 없이 스스로 그릿을 이해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미 지속적으로 기쁜 관심을 느끼는 일이 있고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며 서서히 목적의식을 발전시켰고 어떤 역경에도 끄떡없이 나아갈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까지 넘칠 수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릿 척도에서 5점 만점에 5점까지 받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반면에 자신이 바라는 만큼 그릿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 장부터의 내용을 준비했다. 그릿도 미적분학과 피아노처럼 스스로 배울 수 있다. 여기에 약간의 지침이 더해진다면 크락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의 4가지 심리적 자산은 상품처럼 가지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다. 당신은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키고 심화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훈련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목적의식과 의미를 찾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칠 수 있다. 한마디로 당신 내부에서부터 그것을 길러나갈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 제2부에서 알아보자. 그래서 그릿을 기르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여기서 얘기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꾸준히 연습을 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것이 그릿을 기르는 4가지 방법인데요. 이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노력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2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이 부분도 읽을 만합니다. 그래서 제6장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 제7장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 8장 높은 목적의식을 가져라. 9장 다시 일어서는 자세에 희망을 품어라. 이런 것도 다 후천적으로 기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가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서 여기만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저자는 에릭슨이라는 세계적인 전문가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전문가와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교수님께 저는 18살 때부터 매일 1시간씩 조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1초도 빨라지지 않았어요. 수천 시간을 뛰었는데도 올림픽 출전과는 거리가 먼 것 같네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즉,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행동을 했는데 전혀 발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을 10년, 20년 동안 하지만 발전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크나큰 발전을 이룬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향상을 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었나요? 달리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나요? 조깅을 하는 동안 체계적인 기록을 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거기에 하나도 해당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의식적인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식적인 연습, 즉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 전문가들이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도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기술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집중한다. 그들은 이미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난이도의 과제에 도전한다. 아킬레스건, 즉 문제 해결이 필요한 특정 연주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인다. 흥미롭게도 많은 이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연습하기를 원했다. 그 후에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한다. 물론 그 피드백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 그들은 자신이 잘한 부분보다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틀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즉각적인 피드백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즉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일하고 혼자 열심히 일한 결과를 전문가나 코치에게 보여준 다음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또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합니다.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다시 반복도 반복한다.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마침내 완벽히 달성할 때까지 이전에는 고전했던 부분을 나무랄 데 없이 능숙하게 해낼 때까지 신경 쓰였던 기술 부족이 무의식적인 자신감으로 바뀔 때까지 반복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도전적 목표를 놓고 전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하나씩 개선시킨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숙달된 눈부신 기량이 나온다.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릿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만드는 게 수월해지긴 했거든요. 하지만 뛰어난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의식적인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편집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하거나 그런 것을 저는 안 했거든요. 그냥 계속 일상적인 루틴대로 한 것 뿐이죠. 그리고 영상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노력을 해서 좀 더 영상의 질도 높이고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3부에서는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아이들에게 그릿을 키워주는 방법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그릿의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릿 책은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100세까지 돌파되고 항상 스테디셀러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괜한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끈기에 대한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보통 자기기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 학생들과 선수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일반적인 자기기발서에서 얘기하는 목표 설정을 해라, 열정을 가져라, 노력을 해라. 그런 게 왜 성공에 꼭 필수적인 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와닿게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말 평범하고 어떤 것을 꾸준히 못하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평범하지만 천재와 같은 성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나 가르치는 직업에 계시는 분들은 이 책을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이나 책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